주말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 결혼 전부터 만났었다고 해요.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일단 큰 거 두 장 준비해 놔요. 덕희는 현수 친모를 모함에 내쫓은 사실이 드러날까 불안하기만 하고 고민 끝에 종파를 만나 거래를 제안하는데 그때 그 일 민영애가 독단적으로 한 짓이라고 거짓 자백을 해줘 뭐? 10억 준다 내가 종팔은 덕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계획대로 순상에게 연락을 하는데 뭐야? 황종팔이라는 분이 사장님과 통화를 원하십니다. 종팔의 거짓 자백으로 순상의 오해를 받게 된 영애는 덕희의 지심을 직감하고 너 장덕희 진짜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?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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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자식들 앞에 창피해서 진짜 사실 종팔은 덕희에게 돈을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치려 한 것인데 아! 아! 택배였어요. 황종팔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. 안 돼! 안 돼! 안 돼! 그거 이리 내놔. 내놔! 달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. 결혼 전부터 만났었다고 해요. 아니야! 아니야! 당신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렸어요. 뒤집어 씌운다고 쓰냐? 얼마나 모자란 인생이면? 이런 짓까지 저질러놓고 수많은 세월 멀쩡한 얼굴로 내 옆에서 살았어!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서는 충격을 받고 그날 밤 현주는 친모인 덕희를 대신해 사죄하며 회사를 양보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니?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! 누구 맘대로! 내일 같이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회사에 2시까지 갈게. 내가 그 여자를 왜 내쳤는데 그래놓고 피말며 어떤 세월을 살았는데! 전 이미 결론드렸어. 그래 전에도 말한 적 있다. 넌 날 지킬 필요 없어. 하지만 난 널 위해 죽을 거야. 자신의 악행이 드러났음에도 덕희는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데 다음날 현주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현수에게 연락을 하고 현수가 친모인 덕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주는 의아하기만 한데 넌 날 지킬 필요 없어. 하지만 난 널 위해 죽을걸. 설마! 덕희의 말을 떠올린 현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황급히 현수의 뒤를 쫓아가는데 그 시각 덕희는 현수에게 회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그건 이미 현준이와 의논이 끝난 얘기입니다. 난 죽어도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회사 물려받는 꼴은 못 본다. 다른 사람이 회사 물려받는 꼴은 못 본단 말이야. 저 크기까지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머, 저기 몇 달이 남았어. 아이, 어떡해. 아이, 어떡해. 아이, 어떡해. 저도 자기 앞에 있는데. 아이, 어떡해. 현준! 현준! 현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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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현준. 그는 무사할 수 있을까? 지금까지 놓칠 수 없는 해피타임 간추린TV였습니다.